마을 총회를 열게 해달라고 법원에 문까지 두드린 상황입니다. 그 기막힌 사연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사업 반대위원장이었던 이장이 갑자기 사업진행을 지원하는 찬성 측으로 돌아섰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위 주민들이 이장 해임을 상정하는 총회를 열려고 했었고요. 네, 사실 회의를 열게 해달라고 교육부회까지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모양새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데요. 김덕호 조청업장이 이장 해임과 관련해서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 결과 일부를 9개월이 넘도록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김옥장이 2차로 제주시 자문 변호사에게 다시 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2차 이장을 해임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다시 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호사 아까 3명 중에 2명이 반드시 총회가 아니더라도 이장의 해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알리지 않았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제발 총회를 열게 해주세요 입니다. 제발 총회를 열게 해주세요. 총회라는 게 구성원 모두가 모이는 회의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얘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1년이 넘도록 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제주시 조천읍 선을 1위입니다. 총회라는 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모든 구성원이 모이는 회의인데 여기 선을 1위 주민들이 마을 총회를 제발 열게 해달라고 법원에 지금 문까지 두드린 상황입니다. 그 기막힌 사연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전우 사정을 조금은 아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들이 왜 생겼는지 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선을 1위 주민들이 회의를 열게 해달라 이걸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마을 총회라는 거는 그 마을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마을 환경이나 마을 주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구성원들 모두가 모여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글정을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통상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전기총회가 마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을회 회계 보고를 하기도 하고 마을의 장이나 또 감사를 선출하는 안건 등이 다뤄지는데요. 이건 제주도 내 어느 마을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총회 이외에 또 마을에 큰 일이 생겨서 또 필요할 때도 수시로 임시총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지금 선을 1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주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때문에 사실 갈등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시간상으로 보니까 벌써 한 1년이 훌쩍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선을 1위도 다른 마을처럼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전기총회를 여는 것 말고는 사실 딱히 임시총회를 여는 일이 좀 드물었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마을 주민을 또 다 불러가지고 일일이 결정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선을 1위에서 마을총회를 자주 열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둘러싸고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이 매우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에서 필요한 설명만 간단히 추려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제주 동물테마파크는 사업 부지만 약 58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7만 평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파리형 동물원과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선을 1위가 세계 자연유산 마을이기도 하고 또 지난 2018년이죠.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받은 또 도시 마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지리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 훼손 논란이 심하게 이른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또 곧자왈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또 매우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파리형 동물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는데요. 사실 사파리라는 건 TV에서 다들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아프리카나 남미 밀림 지역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야생동물을 관람하는 그런 투어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야생에 살고 있는 동물을 구경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선을 1위에 짓겠다는 사파리형 동물원은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야생동물을 구경하겠다는 게 아니고 열대기후에 살고 있는 사자와 코끼리, 코뿔소 이런 동물들을 잡아와서 그 동물원에다가 가둬놓겠다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나라의 다른 놀이공원에 있는 동물원과는 당연히 좀 더 크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동물원이라는 방식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야생의 뜻은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 자연에서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랐다는 걸 뜻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야생동물을 잡아온다는 것부터가 이미 야생이 아니라는 뜻이 되고 이건 사파리라는 뜻에도 약간 모순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말에 어패라고 하죠. 어패가 있게 되는 건데 사업이 근데 이게 원래 사업자가 좀 부도가 나고 공사가 중단됐었잖아요. 그랬다가 중간에 사업자가 한 번 바뀌었고 또 사업 내용도 다시 또 바뀌고 다시 공사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공사의 첫 삽을 뜬 건 지난 2006년이었습니다. 지난 15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사업자가 그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1년 1월에 공사가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당시 사업자는 회사 주식을 다른 관광업자에게 팔았고 그 업체가 다시 주식회사 대명 레저 산업이라는 회사한테도 다시 주식을 매각했거든요. 그 대명 레저 산업은 지금의 주식회사 대명 TP&E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대명 그룹 계열사 중에 유원지와 부동산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난 2017년 12월에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그 마을에 대해서 좀 반발의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7년 가까이 중단됐던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주민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 이게 급하게 공사를 시작한 데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사실 7년 이상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딱 6년 11개월 만에 공사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사실상 절차, 엄밀히 말하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7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 측과 제주도 관계자 역시 당초 사업 부지 규모나 아니면 사업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안 받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공사가 다시 재개된 줄도 몰랐다고 반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정연철 선을 1위 이장은 당시에 주민 대다수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워낙 이 사안이 좀 복잡해서 배경 설명을 가능하나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본격적으로 오늘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당시에도 이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아까 정연철 이장의 인터뷰처럼 다수의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 사업을 좀 강의하려 하니까 선의 1위 마을회에서 더욱더 크게 반발의 목소리를 내게 된 거거든요. 지난해 4월 정의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큰 사안이 있을 경우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총회에서는 마을회가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고요. 정연철 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대대책위원회도 꾸렸습니다. 총회가 있고 사흘 뒤인 4월 12일엔 정의장이 반대위를 이끌고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테마파크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습니다. 예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을회의 공식 입장을 예전에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일단 반대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정연철 이장이 앞서서 반대위를 이끌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 이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장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 그때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4월 당시 임시총회에서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는데 총회 회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많이 떠나셔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찬성 주민들이 다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5월 15일에 다시 또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그런데 마을회가 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또 났고요. 반대위 활동을 위해서 마을회의 기금 200만 원을 지급한 내용도 여기서 통과가 됐습니다. 활동비로요? 네. 그런데 정의적은 두 달 뒤인 7월 26일에 마을회의 동의 없이 사업자하고 만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서에는 마을회가 원활한 사업 제기를 위해서 행절 절차상으로든가 아니면 행정이나 언론을 대상으로 실무 진행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이고요. 네. 아마 이 7억 원 얘기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게 왜 어떻게 나온 건지 아실 텐데 사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사업 반대위원장이었던 이장이 갑자기 사업진행을 지원하는 찬성 측으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반대위 주민들이 이장 해임을 상정하는 총회를 열려고 했었고요. 네. 사실 총회를 열었다고 반대위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총회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진행 중이라서 총회를 열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따르면 이장이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때 해임할 수 있다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총회에서 마을회는 공식적으로 사업에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정의장이 마을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까 상상협회사에 체결하는 행위에 해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 때문에 마을 반대 주민들은 회의를 열어서 정의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을 했고 표결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김덕홍 조촌업장에게 전달해서 해임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분은 김덕홍 조촌업장은 지금도 계신 분이에요? 네네네. 계속 조촌업장이십니다. 하지만 조촌업장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군요. 그때 당시에. 이장 회의 만건을 달았던 회의를 마을총회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향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을 향약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각 마을마다 향약이 있는데요. 그 마을 운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키려고 정한 자치 규범입니다. 그 마을의 구성원의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총회 소집 요건, 마을 사업, 아니면 마을의 장 선출과 해임 같은 내용이 다 담겨 있고요. 네네. 그 선의 1위 향약에 따르면 이장 해임 안건은 마을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장을 해임하려면 마을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도 향약에는 그 마을총회를 이장만이 소집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향약 관련된 문제는 이 마을에 특히 갈등사안이 있을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마을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장이 자신을 해임하는 안건을 다루는 회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독소조항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장이 아무리 마을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향약에는 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장은 마을 주민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조항을 근거로 주민들이 이장에게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계속 정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같은 해 8월 27일에 마을 회의를 강행을 했습니다. 아까 이장 해임 안건을 상정했던 그 회의를 강행했고 이장을 해임해달라는 결과를 조청장에게 전달을 했지만 김 의장이 이 총회가 이장이 소집한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해임이 불가하다고 또 통보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연철 이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이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자신을 해임하는 안건이 상정된 회의를 당연히 소집할 리는 없을 거고 명분상으로는 총회에서 다룰 안건들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안건으로 다루기 바랬던 부분이 이장 해임권을 비롯해서 또 향약을 개정하고 아까 독서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향약을 개정하고 총회 소집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아까 상생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걸 무료화해야 한다는 그런 안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정의장이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고요. 주민들이 올해 지난 5월 12일에 다시 또 소집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또 같은 이유로 정의장이 다시 또 거절을 했는데요. 그러자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약 600만 원에 가깝다고 하는데 자비를 들여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제주지방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1년이 넘도록 마을 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마을총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이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대신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이장이 아닌 주민들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장은 오는 12일까지 법원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데 대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네. 상황이 참 이상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법원에 임시총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소를 낸 상태가 된 건데 마을주민들이 회의 한번 열게 해달라고 법원에 문을 투뜨렸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겠네요. 네. 이게 정말 웃지 못한 상황인 건데요. 이건 마치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많이 우리 반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학급 내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결정을 하려고 회의를 열고 싶은데 우리 단임 선생님도 회의를 열지 말라고 하고 교장 선생님도 열지 말라고 하면 그래서 읍장님이 교장선생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희룡 지사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학급에 회의를 열게 해달라고 교육부에까지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모양새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제주도 관계자는 물론이고 제주도 의원까지 좀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이 현기로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현기로 의원한테 이 상황을 좀 얘기를 해봤더니 이 마을의 문제를 마을 자체 내에서 풀려고 하지 않고 법원에까지 끌고 간 상황이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굉장히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을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왜 문제를 키우냐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는 건가요? 그런 뉘앙스로 익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사실 이 회의가 마을 주민들이 열고 싶어도 못 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답답해하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현기로 의원은 의원의 입장에서 어떤 반대 주민의 입장만도 들 수도 없고 찬성 입장 들 수만 없으니까 그런 좀 부분이 있다. 거기다가 이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결국엔 집행부 조촌 입장이 승인을 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도의원의 역할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장만이 유일한 마을총회 초집권자로 정해놓은 마을 향약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연철 이장 입장에서는 당분간도 총회를 소집할 계획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지난달 27일에 정연철 이장과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전현직 마을 임원들이 선의리 마을 복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렇죠. 이날 자리에서 정의장은 마을 현안 상황에 대해서는 8월 중에 개발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계획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개발위원회는 마을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의사결정기구인데요. 개발위원 16명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이고요. 그 마을 총회 개최는 빨라도 12월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마을 향약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정의기 총회를 열어야 하거든요. 마을 회계를 또 보고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초에는 이 정의총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인데 정의장은 이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또 아예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회의를 열려고 하면 반대 측 주민들이 자꾸 또 파행을 일으켜서 좀 열기 어려웠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마을 총회 한 번 열자고 주민들이 법원의 문을 두드린 사연은 정말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키워드 들어보죠. 9개월 간의 비밀입니다. 네. 역시 선을 2일이와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도콩 조천읍장이 이장 해임과 관련해서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 결과 일부를 9개월이 넘도록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확보한 자료가 드러나면서 이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8월이죠. 선을 1위 주민들이 이장 해임을 요구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천읍장이 불가하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이장 해임 근거로 제주도 이장, 통장,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사망, 해임 관련 조항이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 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탐이 된 때를 근거로 해임안을 총회, 마을회의 열어서 통과를 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김읍장이 제주시에 소속된 자문 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자 8월에 지난해 8월에요. 그러자 변호사들은 이 총회는 이장이 소집한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법적 효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고요. 이걸 근거로 김읍장이 주민들에게 이장 해임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을에서. 네. 그런데 일단 우선 1차로 자문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다 알려줬고요. 왜 총회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없다 그래서 이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것까지 알려줬고. 그런데 주민들이 이게 지금 향약상 이장을 절대 해임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지난해 10월에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려고도 회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김읍장이 2차로 제주시 자문 변호사에게 다시 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2차 이장을 해임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다시 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자문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번에 변호사 아까 3명 중에 2명이 반드시 총회가 아니더라도 이장의 해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읍장이 알리지 않았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중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사건 경과를 살펴보면 정의장의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고 품위 손상을 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지 그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총회로 주민의사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 총회의 유일한 소집권자인 이장이 스스로 해임 여부를 묻기 위한 총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맞춰야 될 상황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게시판에 원고를 포함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네요. 오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